첫 번째 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59페이지에 용도변경 사실이었는데 용도변경 무조건 보셔야 됩니다. 아마 올해 시험에 나오게 된다고 하면 대수원과 용도변경이 시험거리가 될 겁니다. 동일한 이번에는 용도세부분류 등등이 있는데 한 장 넘기시면 용도별 건축물 종류해서 1번부터 29번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중에 우리 단독택이나 공동주택과 관련된 사항 이미 정리되셨죠. 그래서 1번에 단독택이란 말 나오고 가번에 단독택이란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를 넓은 의미의 단독택이라 해서 광의의 단독택이라 해주시고 가번은 협의의 단독택으로 제가 수업 중에 설명드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다중주택은 하숙집이 다중주택에 해당되게 되는데 특별히 3번을 잠깐 확인하십니다. 주택으로 쓰이는 바단면적 합이 330m 이하이고 330m 이하라고 하면 100평 이하를 말할 겁니다. 그리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계층 이하를 다중주택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답은 다가우택입니다. 다가우택은 1번, 2번을 묶어놓습니다.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계층 이하이고 2번, 1개 통해 주택으로 쓰는 바단면적 합이 660m 이하. 그리고 나번의 공간, 시장이 살고 있는 관절을 공간이란 말로 대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2번, 공동주택입니다. 가번 보게 되면 아파트는 주택으로 사양층수가 5계층 이상의 주택을 말합니다. 그리고 나번, 연립택은 주택으로 쓰는 1개 통해 바단면적 합이 660m 초과하고 주택으로 사용 층수가 4계층 이하를 연립주택이라 하며 다세혜택은 주택으로 쓰는 1개 통해 바단면적 합이 660m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4계층 이하를 말합니다. 그리고 기숙사가 존재합니다. 우리 다시 2번, 공동주택 보시게 되면 노인복지시설이라는 말 찾으셨죠. 가로 속에 노인복지주택은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라는 말만 하나 확인해 놓습니다. 여기에 노인복지주택은 만 60세 이상이 입주할 수 있는 아파트 형태를 말하는데 얘를 실버타운으로 만드는 경우도 있고 아파트 형태로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공동택에 포함된다, 제외시킨다, 제외시킨다 그렇게만 하나 확인해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잠깐 이해하십니다. 넓은 의미의 단독택은 협의 단독택과 하숙집에 해당되는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간으로 각각 구분하고 있는데 여기 다중주택과 다우택은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3계층 이하입니다. 그래서 광해 단독택이라고 하면 그 크기는 항상 3층 이하라는 것. 만약 협의의 단독택이라고 하면 1층, 2층밖에 안 될 것이고 공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광해 단독택의 최대 3계층 이하가 광해 단독택으로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은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5계층 이상이면 아파트이고요. 4계층 이하라고 하면 연립, 다세대 주택인데 우리 아연닭이란 말로 대신하시고 이 연립택과 다세대 주택은 연립택이 경우 큰데 동당 바닥 면적값 660조 미터 초과하면 연립 이하인 때는 다세대 주택으로 각각 구분하십니다. 그래서 공동택은 5층 이상은 모두 아파트이고 4계층 이하일 때 연립, 다세대 주택인데 동당 바닥 면적 차이에 따라 크면 연립, 작으면 다세대 주택으로 각각 구분하는 것으로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3사를 우리 시험에 가끔 추지합니다. 그리고 3사를 알고 계셔야만 나중에 국토계획법에 관련된 문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걸린 생활설은 우리가 생활할 때 다양한 물건과 서비스를 공급받을 필요가 있는데 그런 물건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걸린 생활설이라 하고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필수시설을 1종 걸린 생활설이라 하며 있으면 좋고 없어도 상관없는 것을 2종 걸린 생활설로 각각 구분하게 됩니다. 그래서 1종 걸린 생활설은 생활에 꼭 필요한 필수시설을 의미하는 것으로 파악하시는데 우리 이렇게만 잠깐 이해해 놓습니다. 내가 지갑을 분실하게 되면 제일 먼저 찾아가야 되는 것이 공중화장실입니다. 저도 지갑 분실해서 112에 전화했더니 돈은 잃어버릴 수 있지만 지갑 자체가 10만 원 넘는 게 많거든요. 그거 찾으려고 하면 쓰레기통을 뒤져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먼저 찾아가야 되는 곳은 화장실 쓰레기통이 되게 됩니다. 이곳에서 찾지 못한다고 하면 그제서야 파출소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파출소의 규모가 바다 면적 값 1,000주명사 미만인 때는 1종이고 1,000 이상인 때는 업무시설로 분류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민등록증이라도 재발급받기 위해서는 동사무소 방문하셔야 되는데 현재 동사무소는 지역자치센터라 표현합니다. 동사무소가 한때 주민자치센터로 바뀌었다가 또 한 번 지역자치센터로 현재 개정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역자치센터를 보게 되면 얘는 1,000제곱미터 미만일 때 1종 근린생활실을 동사무실로 파악해놓습니다. 이처럼 세 군데를 돌아내셨다고 하면 배가 고플 거고 가끔 김밥천국 집에서 김밥 한 줄로 욕이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식당을 휴게음식점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휴게음식점으로 바닷면적값 300제곱미터 미만인 때는 1종 근린생활실이며 나는 밥만 먹고 살질 못한다. 빵을 먹어야겠다. 제가 처음으로 바닷면적값 3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도 1종 근린생활시설이 되게 됩니다. 이곳에서 간단하게 요기하셨다고 하면 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운동이 딱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위운동 중에 가장 공이 작은 것은 탁구공입니다. 바닷면적값 500제곱미터 미만의 탁구장이나 또는 태권도장 등이 있다고 하면 얘는 1종 근린생활실이 되게 됩니다. 다만 얘보다 공이 큰 볼링 또는 골프공이 있다고 하면 걔는 2종 근린생활실에 해당하고 바닷면적값 500조미터 이상의 경우에는 운동시설로 분류하게 됩니다. 그래서 500미만의 탁구장이 있다고 하면 걔는 1종 근린생활실로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운동하셨다고 하면 땀이 많이 나기 때문에 샤워를 하셔야 되는데 그 샤워하는 곳이 사우나이지만 우리 건축법은 1962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 당시에는 목욕장이라 표현했고 이 목욕장에는 이용원과 미용원이 함께 존재합니다. 요즘은 헤어샵이라 불리우는 곳이 1962년도에는 이용원, 미용원으로 표현되게 됩니다. 만약 오늘 이걸 배웠다고 밖에 나가셔서 이용원, 미용원 부르지시면 북에서 내려온 사람으로 착각해 줄 수 있을 겁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씻고 단정하셨다고 하면 건강검진 받으러 가는 것도 괜찮으시거든요. 그래서 동네에 병원을 병실이 있으면 병원으로서 의료시설이고 병실 없을 때는 의원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또는 보건소 방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러한 것들을 1종 근린생활실이라 표현합니다. 그리고 건강하다는 이야기 듣게 되면 집에 돌아가실 때 제철, 과일이나 그리고 요즘 우리는 하루라도 책을 안 보면 입에서 뭐 생기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서점 방문하셔서 책 하나 사들고 집에 가셨다고 하면 이게 동네에 볼 수 있는 1종 근린생활시설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하면 제다 1종 근린생활실로 각각 구분해 주십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나는 휴게음식점 방문하지 않고 일반음식점을 방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일반음식점은 고기 팔면서 술을 함께 파는 식당을 일반음식점이라 표현하는데 남자분들은 이것보다는 한밤중에 주택가 주변에 매온산이 화려하게 상식되어 있는 간판이 켜져 있는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보면 장밋빛 인생이나 영영 또는 정 이렇게 되어 있는 간판이 있습니다. 아침에 방문해 보시게 되면 간판 한견에 일반음식점으로 표기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술 마시는 장소가 일반음식점인데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하다 필요 없다. 있으면 좋고 없으면 상관없지 않겠습니까. 설마 술 안 드신다는 이야기는 안 하실 거죠. 그래서 그 일반음식점을 술집에 해당되는 것으로 얘는 2종 근린생활실에 해당되는 것으로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나는 탁구장이 아니라 볼링장을 가봐야 되겠다. 또는 골프장 방문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 드신다고 하면 얘는 2종 근린생활실이고 그 규모가 500 이상일 때는 운동시설에 해당된다는 것을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끝에 원자로 끝나게 되면 죄다 1종 근린생활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마원이라는 곳과 안마시술이라는 곳이 있는데 안마원은 1종 근린생활실인 반면 안마시술은 2종 근린생활실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안마원과 안마시술의 차이점은 나중에 한번 직접 방문해 보시고 저한테 이야기해 주시고요. 원자로 끝나면 1종. 시술소로 끝나게 된다고 하면 2종 근린생활실로 구분하시면 됩니다. 나는 종합병원 가봐야 되겠다. 그렇다면 의료시설 방문하신 것이고 동네 병원에 해당되는 의원이라 불리울 때만 1종 근린생활실에 해당되는 것으로 파악해 놓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방법으로 1종 2종 근린생활실을 구분하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그중에 우리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것으로서 휴게음식증으로 바다 면적값 300정미터 미만의 경우는 1종 근린생활실인데 같은 휴게음식증으로 바다 면적값 300 이상이면 2종 근린생활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361페이지 잠깐 확인하십니다. 갑은 보시게 되면 식품, 자파 그리고 서적이라는 말 찾으셨죠. 그러한 소매점으로서 2종 밑에 바다 면적값 1000종 밑에 미만의 경우는 1종 근린생활실인데 주택가 주변에 흔히 이건 숫자 신경 쓰지 마십시오. 숫자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소매점이란 말 또는 서점이나 식품 판매하는 곳 있다고 하면 얘는 1종 근린생활실이다. 그리고 나번에 휴게음식점 제과점이라는 것 가로에 해 놓으시고 두 줄 밑에 바다 면적값 300정미터 미만, 300정미터 미만 얘는 주체 놓습니다. 제가 점으로 300제곱미터 미만, 휴게음식점으로 300정미터 미만의 경우는 1종 근린생활실이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다번은 원자로 끝나면 죄다? 1종 근린생활실이라는 것 파악해 놓으시면서 다번도 마찬가지, 라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나번에 탁구장으로 바다 면적값 500정미터 미만의 경우는 1종입니다. 그리고 나번에 지역자치센터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동사무소를 말합니다. 그 크기가 바다 면적값 1000정미터 미만의 경우는 1종 근린생활실이라는 것 확인하시고 4번에 마을회관, 공동자급소, 공동구판장, 공중화장실 얘는 다모다? 1종 근린생활실이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4번에 변전소 차셨죠. 변전소는 1종이다, 2종이다. 전기 꼭 필요하거든요. 전기 필요하기 때문에 얘는 1종 근린생활실에 해당된다는 것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4번에 부동산중개사무소라는 말 차셨고 그 바다 면적값이 30정미터 미만이라는 말 차셨죠. 여기 부동산중개업소는 크기에 따라 그 바다 면적값이 30정미터 미만의 경우에는 1종 근린생활실이고 30이상? 500정미터 미만의 경우에는 2종 근린생활실이며 500이상이면 저도 이건 갑자기 헷갈리기 시작했는데 어디 보시는가 하면 하번을 봐주십시오. 다음 페이지 하번 362페이지 하 차셨죠. 하번에 금융업소, 부동산중개사무소 있고 500위만의 경우에는 2종 근린생활실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500이상 되게 되면 그때는 업무시설로 분류하게 되는데 나는 올해 자격증 다니면 내년에 개공한다, 소공한다. 개공 안 하실 겁니까? 알겠습니다. 하긴 요즘 경제가 워낙 이모형이다 보니까 치료제 나오기까지는 경제 계속 밑바닥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 경제 돌아가는 거 보면 부동산과 주식시장 중에 먼저 선행하는 게 주식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메르스 치료제 나오게 메르스가 아니라 코로나 치료제 나오게 된다고 하면 그때쯤에서 주식 잘 살펴보면 한 2년 정도에 2배 이상 올라갈 주식이 꽤 많거든요. 옛날에 메르스 때도 그랬습니다. 대신 하여튼 그때는 알아서 잘 하여튼 초장기에는 아마 그게 제일 빠르실 겁니다. 돈 버시는 게 그래서 나중에 치료제 나왔다고 하면 내수시장 위주로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좀 안정태가 있다지만 해외 각국에는 아직 여파 심하기 때문에 수출기업은 좀 힘들겠지만 내수시장 쪽으로는 초장기에 괜찮으실 겁니다. 그중에 배당 잘해주고 한 2년 정도 들고 있으면 2배 이상 올라갈 그런 종목들이 몇 개 있거든요. 저는 그런 거 잘 모릅니다. 입만 살아가지고 입만 살아가지고 그렇고 그걸 연구해서 한번 도전해 보시면 괜찮으실 겁니다. 그렇게 나가시면서 처음에는 뭘로 1종 글린사에서 일하시다가 그걸로 돈 버시면 2종 가졌다가 나중에는 기획부동산까지 차리실 필요가 있으시죠. 그래서 기획부동산 할 때는 규모가 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강남역 앞에 기획부동산 하시는 분은 직원이 한 40명 정도 되는데 사장님께서 한 달 들고 가는 게 2500에서 3000 정도 들고 하신다고 합니다. 나중에 강남쪽으로 그거는 별개이고 우리가 잠깐 보시기 것은 30명 할 때는 1종 500명 할 때는 2종 500 이상이면 업무시설로 각각 구분한다. 그래서 크기에 따라 건축물 용도가 각각 달라진다. 그렇게만 하나 확인해놓습니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이쪽은 버리십니다. 다만 제가 이야기 드릴 수 있는 것은 나중에 제가 이쪽 문제를 한 네 문제 만들어 드릴 겁니다. 그 네 문제가 아마 나중에 실제 시험 나오게 되면 유사하게 아니면 똑같이 나올 때 있기 때문에 그것만 잘 챙기시더라도 좀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저한테 막혀놓으시고 바로 368페이지까지 가버리십니다. 이번 시설군 분류 차시였죠. 이번 시간에 우리가 함께해 주실 것은 건축물 관련 행위로서 건축 대수선 그리고 용도 변경 리모델에 관한 내용을 각각 살펴주셔야 됩니다. 여기 용도 변경은 우리 등산단시사 보면 등산로 주변에 외관은 단독택인데 식당으로 용도 변경하는 것 많이 보셨죠. 그러한 것들이 용도 변경에 해당되게 되는데 건축법상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면 안전상의 문제로 허가받은 때만 건축 대수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공사가 모두 완료되게 되면 애초 허가받은 대로 공사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고 사용하게 하는데 그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사용 승인에 관한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 사용 승인 당시에 최초의 건축물의 사용 목적이 결정되어 있는데 이것을 단독택이 아닌 식당으로 바꿔 사용했다고 하면 최초 용도와 달리 사용하는 것을 말할 겁니다. 이것을 법에서는 용도 변경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면 식당으로 바꿨을 때 하루에 100명, 200명이 드나드는 가게가 되었다고 하면 원래 단독택은 일가족 3명, 4명이 사용하는 건물이었는데 100명, 200명 사용하게 되면 안전상의 문제 발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안전상의 문제를 확인하고자 용도 변경과 관련된 일정한 절차를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동산과 관련된 매매 등의 방법으로 소유권이 이전되게 되면 등기하게 되었을 때 매매 관련 서류 제출하면 소유권 이전 등을 해주는데 원시 취득에 해당되는 새로 건물 신축했을 때는 매매 서류 없거든요. 그러면 소유권 보전 등기하고 잔다고 하면 시군구에 빚시되어 있는 건축물 대장을 발급받아 소유권 보전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 건축물 회장은 사용 승인서가 발급된 모든 건축물에 시군 구청장이 건축물 대장을 작성하고 빚이 보관하게 됩니다. 이후에 등기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저 사용 승인 받은 이후에 관할 관청은 대장 관장하고 있는 자가 관할 관청이거든요. 그래서 이 대장을 관리하는 자는 지도 지사는 절대 아닙니다. 시군 구청장이 관할 관청이라는 것 파악해 놓으시고 만약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되었다고 하면 건축물 대장에 반영해야 된다. 반영할 필요 없다. 반영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용도 변경의 관할 관청은 시군 구청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시군 구청장에게 용도 변경에 대한 허가를 받거나 용도 변경에 대한 신고 등의 절차를 거쳐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러한 허가 신고와 관련되어서는 우리 368페이지의 시설군 분류를 제대로 하셔야만 허가 대상인지 신고 대상인지를 각각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관련 시설군 앞에 1이라고 적어놓습니다. 그리고 산업 등의 시설군, 전기통시설군, 문화집시설군, 영업시설군, 교육복지시설군, 근린생활시설군, 주거업무시설군 그 밖의 시설군, 그 밖의 시설군 앞에 불화해 놓으시고 기타 시설군이라고 다시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우리 건축법에서는 총 29개 건축물의 용도가 있는데 그 건축 기준이 서로 다릅니다. 이용한 사람들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안전성이 서로 차이나거든요. 그런 안전성이 유사한 것으로 묶어놓은 것을 9개 시설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앞글자 따보시게 되면 자산전문연교 근죽이란 말을 우리가 각각 조합할 수 있는데 최근 라임 사태에 발생한 것을 들어본 적이 있으시죠? 요즘 우리 잦은 거 빌려 타는 것도 있지만 전기 킥보드를 빌려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 주도하면서 이것 앞으로 향후 10년 안에 대박날 거라고 해서 투자자자를 많이 끌어 땡긴 게 있거든요. 그것 투자라고 각종 금융기관에서는 광고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자산을 전문적으로 관리해 주겠다고 금융기관에서는 광고를 하고 그 업무를 담당하는 영업팀이 있습니다. 그 영업팀원에게 교육을 실시하게 되는데 교육 실시하는 자가 근주기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기획부동산 방문하시다 보면 그 기획부동산에는 내가 아무 생각 없이 부동산 중교소 방문했는데 계약서에 서명 날인하고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끔 부동산 중교소 살펴보다 보면 분명 내가 계약하러 갔는데 살로 갔는데 주인께서 사장님께서 제대로 상대를 안 해주셔가지고 그냥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직접 그런 일을 차리시게 된다고 하면 서명 날인하게 만드는 게 좀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그 기술을 기획부동산에서 한번 배우는 것도 방법이십니다. 이상한 이야기만 들었나 봅니다. 그래서 자산 전문 연교 근주기라는 말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이분이 뭐 하는 사람인지 파악하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저도 몇몇 기획부동산 하는 분들 뵌 적이 있거든요. 그냥 이상한 이야기만 드렸습니다. 하여튼 말 잘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자동차 관련 시설군 자동차 공장, 정비 공장과 관계된 사항으로 자동차를 덜 수 있는 기계 장비를 건물에 설치하기 위해서는 그 무게를 지탱해야 될 겁니다. 가장 튼튼하게 건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방향이 건축 안전 기준이 높게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하시고 공사 단가도 높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산업과 관련된 산업 등의 설군, 전기통신 설군, 발전소 등을 말합니다. 문화 집회 설군, 영업 시설군, 교육 복지 설군, 근린 생활 설군, 주거 업무 설군, 기탈 설군, 급하기 설군으로 각각 부분하게 되는데 여기 그 밖의 설군은 동물, 식물 관련 시설로서 축사 온지를 말합니다. 평당 건축비가 80만 원이 채 안 되거든요. 그런데 최근 북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아파트 공사 비용은 평당 480 정도가 듭니다. 그리고 근린 생활설은 우리 1층짜리 근린 생활설을 본 적이 없다 없다. 우리 학원 같은 규모입니다. 우리 학원 같은 규모의 근린 생활설을 만들게 된다고 하면 소방과 관련된 다양한 장비를 확보해야 되거든요. 공사 단가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쪽 방향에 해당되는 시설군이라면 건축 안전 기준이 높고 공사 비용도 많이 발생하는 반면 이쪽 방향이라면 건축 안전 기준이 낮은 형태입니다. 그러면 단독택을 식당으로 바꿔 사용하게 되면 주거 업무 설군에서 근린 생활설군으로 용도 변경한 것으로 하비 시설군에서 상위 설군으로 용도 변경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용도 변경이 아래 시설군에서 상위 설군으로 용도 변경하게 되면 그때는 허가받아야 되고 상위 설군에서 하위 설군으로 용도 변경하게 되면 그때는 신고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상화 한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자산 전문 연교 근죽이라는 게 해결되셔야만 허가 대상인지 신고 대상인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를 시험 볼 때마다 시험지 여백이나 또는 책상 위에다가 자산 전문 연교 근죽이 적어놓고 시설 9가지를 구분하시면서 문제 푸는 게 하나의 방법입니다. 만약 시험 보기 전날까지 이게 잘 안 되더라 그러면 수험표 옆에 적어놓고 시험 보시는 겁니다. 적어놓고 보면 잘 맞추시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우리 문화 집회의 설군이라는 말 찾으셨죠. 문화 집회의 설군이라는 말 찾았습니다. 문화 집회의 설, 종교의 설, 위탁의 설, 관광, 휴게의 설 네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시험 볼 때까지 문종, 위관으로 기억해 놓습니다. 문종이라는 왕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관직에 올랐다. 그 생각하시면서 문종, 위관입니다. 그리고 영업 시설군 찾으셨죠. 판매 시설, 운동 시설, 숙박 시설, 이종글린 생활설 중에 다중 생활설. 여기 다중 생활설은 바로 고시원을 말합니다. 그래서 최근 서울 종로에 고시원에 화재 사건 발생해서 많은 인명피해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 영업 시설군에는 장사하는 곳입니다. 그 장사하는 곳 중에 가장 생각하는 게 다이소라는 곳 있지 않습니까? 다 팔더라고요. 그래서 시험 볼 때까지 다판운숙이란 말로 대신 하십니다. 그래서 영업 시설군 보게 되면 얘는 뭐다? 다판운숙입니다. 다중 생활설, 판매설, 운동 시설, 숙박 시설 이러한 네 가지가 영업 시설군에 속한다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교육, 복지 시설군입니다. 의료 시설과 교육 연구 시설, 노유자 시설, 수련 시설, 야영장 시설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얘는 시험 볼 때까지 교육하면 학교와 관계된 곳으로서 이 학교에는 나이 지긋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들 우리는 노교수라고 하고 우리 야 놀자라고 하는 신땡땡 나오셨던 앱 쓴 자라는 거 보신 적이 있으시죠? 야 놀자라고 하는 앱 그런 거 모르신다고 하면 그냥 이분도 놀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노교수의 야 그래서 노유자 시설, 교육 연구 시설, 수련 시설, 의료 시설, 야영장 시설 다섯 가지는 교육, 복지 시설군에 해당되는 것으로 파악하십니다. 우리 시험에 가장 자주 세부 용도 물어보는 게 딱 세 가지 시설군이거든요. 그래서 문화, 집회 시설군 보게 되면 문종이관 영업 시설군 보게 되면 다판훈숙 교육, 복지 시설군 보게 되면 노교수의 야 이 세 가지에 대해 기억해 놓습니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안 써도 되겠지만 이 세 가지만큼은 세부 용도까지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아마 앞으로 열 번, 스무 번 정도 들으실 약이기 때문에 열 번 좀 듣고 나면 자연스럽게 외워져 있으실 겁니다. 실제라도 세례 되시더라고요. 나오면 잘 맞추십니다. 그래서 문화, 집회 시설군과 관련되어서는 문종이관 영업 시설군과 관련되어서는 다판훈숙 교육, 복지 시설군에 있어서는 노교수의 야 이렇게 각각 구분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잠깐 이렇게 봐주십니다. 버닝썬이라고 하는 곳이 있다고 하면 걔는 대표적인 위락셀입니다. 얘를 교회로 용도 변경할 수 있죠. 그러면 현재 용도 변경은 위로 올라가면 허가받아야 되고 내려가면 신고 대상인데 얘가 좌우로 바뀔 수 있습니다. 좌우로 바뀌게 된다고 하면 건축물 대장의 버닝썬은 위락셀로 기재되어 있는데 얘를 교회로 용도 변경하게 되면 교회라 적어야 되겠습니까? 종교 시설이라 적어줘야 되겠습니까? 종교 시설로 바꿔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좌우로 변경되게 되면 건축물 대장의 기재사항을 변경 신청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좌우로 바뀌게 되면 변경 신청 대상으로 파악해놓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성당으로 또는 사찰로 바뀔 수 있을 겁니다. 얘는 좌우로 바뀐 겁니까? 제자리입니까? 제자리이죠. 제자리라고 하면 기재사항 변경 신청할 것도 없죠. 그래서 교회에서 사찰로 용도 변경했다면 또는 그 반대라고 하면 그때는 제자리이기 때문에 기재사항 변경 신청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용도 변경과 관련되어 3번 차지였죠. 동그라미 2번입니다. 사용 승인 받은 건축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 사용 승인 받은 이라면 공사 진행 중이다 공사 다 끝났다. 공사 다 끝난 겁니다. 건축물 건축 또는 대선에 대한 허가 받고 공사 완료되게 되면 사용 승인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용도 변경은 공사 도중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사 다 끝나고 이루어지는 절차라는 것 밝혀놓습니다. 이런 사용 승인 받은 건축물에는 항상 뭐 만들어져 있다? 건축물 대장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대장을 관할하는 관청은 시군구청장입니다. 그래서 시군구청장에게 허가 받거나 신고하여야 합니다. 특별히 상위군으로 용도 변경하면 위로 올라간 것이죠. 허가 받게 되고 하위군에 해당되는 용도로 변경하게 되면 밑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신고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3번입니다. 같은 시설군 안에서 같은 시설군 안 가로 해놓습니다. 용도를 변경하는 자는 시군구청장에게 건축물 대장 기재내용 변경 신청해야 한다. 건축물 대장부터 신청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같은 시설군이라고 하면 문화지폐시설군은 문종위관입니다. 종전에 위약시설에서 종교설로 또는 문화지폐설로 용도 변경하게 되면 옆으로 변경된 것으로 이게 같은 시설군입니다. 그러한 기원은 기재상 변경 신청해야 한다. 취지 이이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니연번 보시게 되면 다음 언어 하나에 해당되는 건축물 상환의 용도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리고 옆에 페이지 기억 차시였죠. 기억번만 보십니다. 같은 혹 같은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 상환의 용도 변경. 같은 용도라고 하면 교회도 종교설이고 성당도 종교시설입니다. 성당에서 교회로 용도 변경하게 되면 또는 절에서 성당으로 용도 변경하게 되면 그때는 뭐가 같은 용도인 종교시설이기 때문에 변경 신청도 필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추진 이이시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용도 변경과 관련된 절차로서 서로 다른 시설군으로 용도 변경하게 되면 위로 올라가면 허가 내려가면 신고 대상입니다. 같은 시설군 안에 다른 용도로 용도 변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업설군은 다판운수기죠. 영업설군은 다판운수기였습니다. 그래서 운동실로 사용하던 것을 숙박실로 용도 변경하게 되면 같은 시설군이지만 용도는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때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운동시설을 숙박실로 용도 변경하면 운동시설을 더 이상 없애버리고 숙박실로 바꿔달라고 변경 신청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육복지설군은 노교수의 야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병원 중에 정신병원도 있고 종합병원도 있고 다양한 병원이 있지 않겠습니까 치과병원도 있을 수 있고 만약 치과병원에서 그냥 종합병원으로 용도 변경하게 되면 같은 교육복지설군 의료시설 상환의 용도 변경이기 때문에 어차피 건축물 대장에는 정신병원이다 종합병원이다 이런 표기 없습니다. 그냥 의료시설로 적혀져 있기 때문에 같은 시설군 안에 같은 용도인 경우라면 기재상 변경 신청할 것 있다 없다 아예 없다. 그래서 우리 기본적인 개념으로서 서로 다른 시설군 용도 변경하면 위로 가면 허가 내려가면 신고 같은 시설군 내 다른 용도로 변경하게 되면 얘는 좌우로 바뀐 겁니다. 그때는 기재상 변경 신청 문종위관이란 말 기억나시죠. 다판운숙이란 말 기억나시고 노교수의 야 기억나실 겁니다. 그런 상황에 용도 변경이 이루어지게 되면 옆으로 용도 변경된 것으로 기재상 변경 신청 대상이라는 것 기억해놓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설군 내 같은 용도라고 하면 제자리 걸음이기 때문에 이때는 기재상 변경 신청마저 필요 없다 그렇게 잡아 나가시는 게 필요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 시험에 출제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얘를 살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4번 5번 묶어놓습니다. 나는 건축법 처음 한다 해본 적 있다. 4번 5번 묶어놓습니다. 4번은 사용성이 받아야 되는 것 그리고 5번은 설계에 적용하는 것 이 두 가지인데 이번에 4번에 관한 내용이 작년에 개정되었습니다. 다만 30회 때 2년 전에 29회 때 용도 변경 나오고 그 다음에 작년에 법이 개정되어 놓는데 연속에 출제하기 좀 애매했는지 건너뛰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하면 4번과 관련된 내용을 시험에 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잠깐 봐 놓습니다. 사용 승인 받아야 하는 경우로서 허가 및 신고 대상인 경우로서 추정했습니다. 용도 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의 바닷면적 합이 100조미터 이상의 경우는 사용 승인 규정을 준용한다. 그리고 다만 용도 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닷면적 합이 500조미터 미만으로서 500부터 가로 열어놓습니다. 로서 추정했습니다. 대선에 해당되는 공사 소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아니하는까지 가로 타다 놓습니다.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용 승인 받을 필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단세에 해당되게 되면 사용 승인 받을 필요 없다. 사용 승인 절차를 생략하겠다. 그 의미입니다. 그리고 5번입니다. 설계 규정의 준용입니다. 허가 대상인 경우로서 바닷면적 합 500조미터 이상 허가부터 500 이상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설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얘는 그냥 한번 지금 듣고 마십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해하실 것은 건축 절차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투선하는 때 건축 절차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고 허가마다 공사 개시하게 되면 공사 끝나는 사용 승인 받는 날까지 공사와 관련된 모든 문제는 건축주가 해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건축주의 관할 관청은 허가권자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건축주가 공사 도중에 집안 잘못 건들어서 집안이 붕괴될 염려 발생하게 되면 허가권자가 공사 중지 명령을 할 수 있고 그러한 공사 중지 명령에 따라 건축주는 공사 중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허가 받은 때부터 사용 승인 받는 때까지 관할 관청은 허가권자이고 허가권자의 행정처분 대상은 누구이다? 건축주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용 승인 받은 이후에는 공사한다 안한다? 공사 안 합니다. 저 사용 승인은 허가 받은 대로 공사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절차로서 이 사용 승인 받은 이유는 공사할 필요 없습니다. 다만 이 건축물은 시간이 지나게 되면 없어지게 되거든요. 그 없어지는 것을 철거라 표현하지 않고 멸실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우리 가까운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인구 한 두 배 정도 많거든요. 그리고 개들도 수도권과 지방의 한 열 개 대도시 빼고는 빈집 그렇게 많거든요. 심지어 수도권에도 빈집 참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종시는 빈집 생길 일 앞으로 40년 동안 없습니다. 40년 동안 우리는 저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가 사실 거죠. 요즘 인생 80세에 자랐는데 아마 5년, 16만 지나게 되면 그때는 100세 시대 이야기 나올 것 같은데요. 그리고 한 15년, 20년 지나고 나면 120세 이야기도 나올 것 같아요. 건강하면 괜찮지 않으십니까? 괜한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그 사용 승인받은 이후 건물 없어질 때까지 그 기간을 유지관리라 표현하고 그 유지관리에 관리 책임지는 자는 소유자가 관리를 책임지도록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용 승인받은 건축물은 항상 뭐 만들어진다? 건축물 대장 대장 작성하고 빛이 보관한 자는 시군구청장입니다. 그러면 이 유지관리기간 중에 허가받지 않고 옥탑방을 불포로 만들게 된다고 하면 그냥 놔두겠습니까? 철거하라 시정명령 하겠습니까? 시정명령하고 그 시정명령에 불응하면 이행강제급이라는 게 꼬박꼬박 부과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용도 변경은 언제 이루어진 절차이다? 사용 승인받은 때부터 멸칠될 때까지 그 기간에 발생하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이 기간 중에 용도 변경하면서 가끔 공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중에 우리가 잠깐 살피실 것으로서 설계에 관한 규정을 준용 준용한다는 말은 인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용도 변경 대상 중에 허가 대상이라면 하위설군에서 상위설로 용도 변경한 것이죠. 건축 안전기준이 충분합니까? 부족합니까? 부족하기 때문에 보관공사라는 게 이루어지고 그 보관공사하게 되었을 때 그 바닷면적값이 500조미터 이상의 경우는 용도 변경한 사람 마음 내키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사가 작성해주는 설계 도면대로 공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반면 용도 변경과 관련된 신고 대상이라면 건축 안전기준이 충분하기 때문에 기둥 없애버리는 것을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 마음에 들지 않지만 368페이지에 3번 용도 변경과 관련되어 동그란 1번 차시였죠. 368페이지에 3번 용도 변경 바로 밑에 동그란 1번 차시였죠. 용도 변경이란 건축의 사용 용도를 변경하는 것을 말하며 건축의 용도 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 기준에 맞게 하여야 한다. 건축 기준에 맞게 하여야 한다. 얘를 가려놓습니다. 그러면 하나 이해하실 것은 기둥 10개 있던 건물에서 기둥 6개 필요한 건물로 용도 변경하게 되면 기둥 4개 놔두고 사용할 수 있다. 6개로 반드시 바꿔야 한다. 반드시 바꿔야 한다. 맞게 할 수 있다. 맞게 하여야 한다. 그래서 가끔 용도 변경 공사 도중에 위층 바닥이 무너져서 공사 중에 인부가 닫히는 경우가 발생하는 게 이 규정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기 신고 대상의 경우는 기둥 10개 있던 건물에서 기둥 6개 필요한 건물로 용도 변경하게 되면 4개의 기둥은 제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바닥 면적 합이 100제곱미터 이상의 경우에는 공사 다 끝나면 안전한 공사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게 되는데 그 절차를 뭘 한다? 사용 승인 받도록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위층 바닥이 주저앉아 탈지라도 용도 변경에 대한 작업 다 끝났을 때 예 그치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안전상의 문제가 없습니다. 만약 사용 승인할 때 안전상의 문제가 약이 된다고 하면 제시공 명령하거든요. 합격 한때만 사용 승인서가 발급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설계는 신고 대상인 때는 설계할 필요 없습니다. 신고 대상이라고 하면 기둥 없애버리는 것이거든요. 기둥 철거할 때는 설계 도면에 따라 철거한다? 그냥 막 철거한다. 가끔 대학 축제 때 자동차 멀쩡한 갖다 놓고 망치로 때리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축제에 가끔 나오던데 괴핵하고 망치로 자동차 때리겠습니까? 그냥 때리겠습니까? 그냥. 그래서 설계 도면에 설계하는 겁니다. 그래서 설계는 언제만 보호관공사 대상인 허가 대상으로 바다 면적합 500 이상일 때만 건축사 설계를 필요로 하는 것이고요. 사용 승인은 공사했던 허가 뜨는 신고 대상으로 바다 면적합 100 이상 그런데 우리 건축물 대장 기재사항 변경 신청하게 되면 건축 기준이 같거든요. 공사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공사를 하지 않다고 하면 공사를 하지 않다고 하면 그 바다 면적합이 100, 1000, 2000이랄지라도 공사해 본 적 없기 때문에 사용 승인 받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허가란 말은 보호관공사 한 것이고 신고란 말은 철거 공사를 한 것입니다. 그런 공사 한 경우로서 30평 이상인 100, 1000 이상인 경우에만 사용 승인에 관한 절차를 적용하게 되는 겁니다. 공사 아예 안 했다면 사용 승인 받을 필요 있다 없다.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개정된 사항으로 얘는 사용 승인 받아야 되는데 사용 승인 받아야 되는데 500제곱미터 미만으로서 대수선 벽삼 계단이란 말 기억나시죠? 대수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행위 그러면 안전상의 문제 있다 없다. 대수선에 해당되게 되면 안전상의 문제 발생한 것인데 대수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안전상의 문제 없거든요. 그리고 바다 면적가 얼마 500 미만이라고 하면 그때는 사용 승인 받을 필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추진 이해지겠습니까? 앞으로 더 하실 거죠. 한 번 하고 이게 다 해결되신다고 하면 그분은 천재이십니다. 천재란 말은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는 한 번 들어보셨겠지만 중학교에부터는 천재란 이야기 못 듣지 않으셨습니까? 두 번 세 번 하실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기억하실 것은 용도 변경과 관련된 건축 절차 중에 설계에 관한 규정과 사용 승인 과정을 각각 준용하는데 그 대상이 무엇인지 한 번 확인하시는 것 그리고 작년에 개정되어 올해 한 번 나올 내용으로서 사용 승인 받아야 되는데 불구하고 그 바다 면적 값이 500제곱미터 미만이고 대수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용 승인 절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거기까지만 하나 확인하십니다. 하단부의 적용 대상 지역은 필요 없습니다. 하단부의 적용 대상 지역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기타 적용 특례 재키시고 371페이지 용어 정의를 잠깐 치웠다 하실 겁니다. 치웠다 하십니다.